제 이름은 나나입니다. 저는 3월에 중국에서 왔습니다.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. 새벽에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택시가 없었습니다. 제 룸메이트 밍밍씨가 119에 전화도 해주고 구급차를 타고 같이 병원에도 가주었습니다. 다음 날도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쉬었습니다. 마리코씨와 켈리씨가 우리 집에 와서 요리도 해주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줬습니다.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도 사주었습니다. 밍밍씨, 마리코씨, 켈리씨, 정말 고마워요. 팩트팩와 발로 でした. 한글자막 by 한효정